플래시 플레이어 환경 설정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데이트가 설치하도록 허용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업데이트 확인 안함 이 권장되지 않음으로 눌러버리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이것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음을 누른 다음에 이것이 다운로드해서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업데이트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꽤 까장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침을 눌러줘버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뭐 어쩌저쩌고 이런거 나와요 하지만 그 다음엔 업데이트가 안되니까 이것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게 귀찮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